안랩의 대안주로 결국에는 다른 저평가되어 있는 보안주를 보자라는 것이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셨습니다. 한 분은 이스트소프트, 한 분은 드림시큐리티를 주셨는데요. 과연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대안주 아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셨지만 보안주 좋다, 앞으로 또 새로운 트렌드나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알자 보안주를 좀 미리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주셨죠?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V3 말고 R집,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요즘에 R집을 더 많이 깔려있긴 하죠, 그렇죠? 보니까 3천만 명, PC에 3천만 대 깔려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무료 개념이고 이를 통해서 산업이 기업을 확장시키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R툴즈라고 하는 쪽 운영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보안, 거기다가 또 자회사 중에 줌 인터넷이라고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줌이 아니라 그냥 줌 인터넷입니다.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쪽과 함께 게임도 조금 하고 커머스, 금융 살짝살짝 다 합니다.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개인, 정부, 교육기관, 기업, 고객 모두 다 한 3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AI, 지금 나오는 AR, VR 이쪽도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AI 쪽에는 우리 호소 앵커님 아바타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지금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지금 앵커 분도 대체가 됩니다. 좋지 않네요. 저는 괜찮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사업이 전개가 되면서 또 이어지고 있는 한 20여 종의 IP를 확보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AI와 AR 기술을 또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 쇼핑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라운지라고 합니다. 이쪽이 내가 만약에 안경을 썼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고 약간 모델, 나한테 씌워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쪽이 누적 다운로드가 50만 건이 돌파가 되면서 여기서 매출이 나오네요. 그래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세 자릿수 성장, 그러니까 MAU니까 직접 돈을 지불한 고객들이겠죠. 이쪽에 성장하게 되면 이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자회사 이스트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이쪽이 거의 핵심이죠. 이 회사가 보안 관련된 쪽에서 지분율 80%가 넘게 갖고 있는데 내년에 상장 예정으로 돼 있고 시총이 2, 3천억대 정도까지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실적은 어떻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작년 매출이 한 7% 이상 증가해서 거의 900억대 가까이 됐고요. 영업이 100억대 그러다 보니까 한 70% 이상 증가하는 실적도 꾸준히 종아지고 있는데 시총이 1,700억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다라는 쪽에서 이런 밸류업이 나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이스트소프트를 주셨습니다. 보안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 쪽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장하면서 사업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일단은 너무 또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를 보안주, 대안주로 하나를 주셨고요.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저도 이제 보안 관련주 종목인데요. 드름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네 보통 정보보안이나 인증 솔루션을 구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한국 렌탈이라고 해서 자회사로 렌탈 관련 OA 관련 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를 렌탈하는 그런 회사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보안 관련돼서는 이제 PKI 인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공인인증서 깔 때 쓰는 거죠. PKI를 이제 공인인증서 깔 때 다 쓰시는데 그거가 이제 가장 큰 주력 매출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유무선 보안, 그 다음에 문서 보안,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생체 인식 관련 분야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 실적도 뭐 비교적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작년 매출액이 뭐 19%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6%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은 그 내부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국 렌탈의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보안 솔루션 관련 부분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생체 인식 관련된 그런 이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매출액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높은 보안 인증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인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난 2월에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나 민간의 이제 전자 서명 인증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시점 확인 서비스 등을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한은의 이제 CBDC 관련돼서 지금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범 서비스 관련돼서 관련돼서 인증 그러니까 그 CBDC 쪽에 접속을 할 때 인증하는 그 서비스를 지금 드림시티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뭐 메타버스 요즘에 뭐 최근 인기가 많이 하는데요. 메타버스 교육이나 훈련에 관련된 기업들하고 최근 이제 MOU를 체결을 했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 그럼 과연 그 훈련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수록 관련된 그 분야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보안 관련 쪽은 뭐 계속 그 사이버 보안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성장세도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월 11일 이후에 지금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2월 28일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뭐 적은 양을 지금 매수를 해서 한 2만 6천 주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는 게 수급 측면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를 임순재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는데 뭐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쪽의 보안 사업도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NFT 거래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은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볼 만하네요. 자 그럼 드림 시큐리티부터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최근에는 좀 박스권에 갇혀있네요. 박스권에 갇혀서 조금 조금씩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 전일 종가 4,500원대 그 전후인데요. 4,500억 전후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5,200원, 순전은 전 전점이 4,000원 정도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이스트 소프트도요. 네,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저점에서 빨리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중기 지지권에서 단기 매물 소환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인되게 되면 다음 자료를 들어가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14,700원 정도쯤으로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번 상단부가 있는 18,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3,700원으로 대관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의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안랩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안랩이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시고 다른 보안주로서의 대안주 두 가지 이스트 소프트와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안주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